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뭘 하는 사람인가 뭘 하는 여자인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여자인지라 어떤 여자인지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영희 1968년 쟁으로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586세대 언젤에 있는 그런 분이고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덕성여대 심리학과의 학사를 졸업하고 성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변호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하고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인 유한회사 강남에 속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tbs의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운영할 겁니다. 외전 더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2일부터 y10 라디오의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를 진행하고 있는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또 친정부인사 친문세력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다 이런 이야기는 방송에서 하기가 참 힘들죠. 술 마시면서 안주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정신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자주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노영희는 최근 백을 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 그 현충원은 서울 현충원 이건 대전 현충원은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7월 13일 날 y10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노영희는 mbn 뉴스와일러의 패널로 등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노영희는 다시 이어서 나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발언에 다수 논란 진행자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른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 운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지만 노영희는 6.25 전쟁은 북한과 싸운 것 아닌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행자가 준 기회를 냉큼 잡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이 좀 과했습니다.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의도는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물론 노영희는 방송 후반부에 아까 제가 발언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정리를 하면 6.25 전쟁에서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과거의 친일 행적이 미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묻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고 서울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면 사실은 대전 현충원에서도 묻히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은 안 되고 대전은 된다 이런 논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똘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노영희의 발언은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확한 문장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도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그게 현충원에 묻힙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간도특설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묘까지 지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어야 하는지 저는 대전 현충원도 사실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어떻든 개성의 시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에 mbn은 물론이고 노영희가 진행하는 ytn의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취자는 당신은 방송할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하차하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논란이 그새지자 노영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절대 6.25 참전 용사나 호국 영령에 대해 폐마가 전혀 아니었고 화면으로 나왔던 백 장군의 저서 글과 생방송 도중 발언이 섞여서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보도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영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봤습니다. 맨 위에 동진이란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백선엽 장군님과 미군과 연합군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태어나지도 못했고 아니 태어나서도 변호사는커녕 개돼지 개정은 칭송하며 강냉이 죽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부래요 잉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박정재 씨는 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북한 우리 민족 빨갱이 되길 굴복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해서 너와 우리가 있는 거다. 도대체 이런 기초 사실을 모르는 수준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을까. 이건 뭐 바보야 정말 한심하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또 이지윤 씨는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현충원은 한국전쟁 전몰자를 위해 생긴 묘지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유공자들이 전국 각지의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돼야 하는 공식은 분명합니다. 독립 유공자는 묘역이 현충원 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 안장이 미하입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 50에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YTN의 가장 중요한 아침 방송에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 정도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아침 출근길에 이런 사람이 중요 뉴스를 맡아서 매일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제 결론은 대책이 없다.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